단 한마디만 제발 내게 대답해줘요 이 꼬리 당신이 바라던 모습인가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서 죄인의 길을 걷는 이걸 원한 건가요 십자가를 지고서 조롱을 받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나 어떻게 여기 당신의 군대가 있어 말해요 당신이 왕이라고 나의 군대 역할을 들어라 내가 민족을 구할 것이다 유대의 왕이 명령하노니 예루살렘 아카를 들어라 제발 한 마디 말이면 충분해 당신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해요 내 가슴에 불타는 이 분노가 내 눈가에 흐르는 이 눈물이 아무런 이유가 어떤 건 아닐 거야 당신이 말해봐요 난 대체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그 것이 신께서 바라던 삶이었나 난 저들을 죽도록 죽이고 싶은데 저 분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신 분 그 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저들을 용서하라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런 저들을 용서하라 그럼 난 대체 뭐 때문에 여기에 있나 내 가슴에 사무친 칼은 모여던가 내 가슴에 사무친 칼은 필요가 내가clare 내 가슬빿 제작지원 내 меч에